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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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야 어때? 맛있겠지? 뭐? 뭐라고? 여기? 신선하잖아. 신선 나머지? 야 너 오늘 얼굴이 좀 구석해 보인다. 어제 자다가 가위 눌려서 제대로 못 잤어. 무서웠겠다. 어. 게다가 그 귀신이 나를 가만히 보다가 확 덮치는 거야. 어우. 더 무서운 건. 서울종합예술학교 여름학예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꿈을. 네. 펼치시길 바라겠고요.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메로라 하는. 대단한 강사 빅몸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아주 알차게. 집중해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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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만히 있는 시에서는. 권고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삭이 형은 이인으로고요. 지금 바람테스트 할 때 보면. 하나님은 몸을 잘하고. 그렇지? 뭔가 있지? 자기 얘기를 더 한 게 있잖아. 그죠? 저희도 왜 이렇게 없잖아. 몸을 다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무대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대신. 딱 이럴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멈추고 있습니다. 고. hart已 Shaw. arrivé 파카 kidnapped Doncder. 잊惩하는 친구들도 있고. 소품업에서겠다면서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하루에는 뱀을 배울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법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좀씩 맛을 보여줬어요. 아쉬운 것을 같이 싸고 있으면 되세요. 고등학생들이 진로가 궁금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